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내겐 너뿐이라서 정말 너뿐이라서 돌아가라 해도 갈 수 없는데 이젠 가라하네요 우린 안된다네요 이럴 거면 왜 날 받아줬나요 그댈 가가라면 뭐든 잘 따랐는데 가라는 그 말은 안들리네요 그댈 내게 점심을 볼 수 없는데 내게 자꾸 왜 가라해요 이젠 너뿐이라서 정말 너뿐이라서 돌아가라 해도 갈 수 없는데 나 몰라라 난 그냥 날 버리나요 그댈 좀 풀어주지도 않고 그댈 이 앱으로 아래에 용인의 반응이 참 웃기더라고 내가? 어 왜? 감사합니다.